부산 광안대교 요금소 앞에 승용차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2차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러 시민들이 힘을 모으면서 운전자를 구해냈습니다. KNN 강소라 기자입니다. 부산 광안대교 요금소 주변에 승용차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운전자가 위험에 처한 순간 뒤에서 오던 활어차 운전자가 뛰어나가 사고 차량 안전을 살핍니다. 곧 다른 사람들에게 손짓하며 도움을 정하자 시민 10여 명이 너나 할 것 없이 손을 보탭니다. 출동한 129 구조대를 위해 차를 옆으로 옮기며 길을 트기도 합니다. 뒤집어진 차가 도로 쪽으로 쓰러지거나 2차 사고가 나면 더 큰 피해가 날 뻔했던 상황. 사고 운전자 33살 박 모 씨는 시민들 도움과 119 구조 덕분에 가벼운 부상에 그쳤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시민이 차를 유도하고 그 다음 안전 조치를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대나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에 구조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지난 2016년 부산 곰내 터널에서 유치원 버스가 빗길에 넘어지자 시민 11명이 나섰던 모습이 광안대교 위에서 재현된 겁니다. 이번 구조에 나섰던 다른 시민들도 그 상황이었다면 누구나 했을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빛나는 시민들의 마음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KNN 강소라입니다. 위기의 순간 빛나는 시민들의 마음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빛나는 시민들의 마음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